자동차가 없는 가구 수가 지난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어서 10가구 중의 한 가구는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하나 기자가 전합니다. CNW 마케팅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9.3%에 달합니다. 지난 1991년 자동차가 없는 가구 수는 전체의 5.7%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경기팀체가 시작된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가정이 크게 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단순히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는 것도 이런 현상이 생긴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US Public Research Interest Group, PIRG의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대 이하 젊은 층을 의미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연령도 높아졌고, 실제 주행거리도 그 전 세대보다 적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경향은 밀레니얼 세대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CNW는 자동차 운전 문화로 정의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은퇴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는 노인 전용 커뮤니티 시설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올해나 내년, 내후년이면 국내에서 자동차가 없는 가구의 비율은 1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런 현상을 낳은 주요 원인인 만큼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자동차를 소유하는 가구가 늘 수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자동차 수요가 경기 침체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나입니다.